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진이 전세계 소셜미디어 최다 언급 1위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언론들의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월 27일 미국 현지언론들은 넷 베이스 퀴드가 선정한 전세계 가수 소셜미디어 최다 언급 톱10의 순위를 보도하였는데요 넷 베이스 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의 소셜미디어 분석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세계 가수 소셜미디어 최다 언급 톱10 중 무려 3자리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차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맏형 진이 전세계 가수 소셜미디어 최다 언급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진에 이어서 역시 방탄소년단 비가 전세계 가수 소셜미디어 최다 언급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진과 비에 이어서 역시 방탄소년단 정국이 전세계 가수 소셜미디어 최다 언급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 리사 헤리스타일스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니키 미라즈 등이 톱10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 멤버 3명이 전세계 가수 소셜미디어 최다 언급 톱10 중 3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미국의 수많은 인기 가수들을 모두 제치고 전세계 소셜미디어 최다 언급 톱10 중 1위를 포함해서 3자리를 차지하여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좋고 있습니다